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중환입니다. 이번 주 한팜이 강수와 관련된 전망 내용으로 수시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지금 수치모델에서 예측한 이번주 그러니까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기압골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북서쪽에 찬 성질의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고 계시는 700hPa 고도 3km 상공의 상당온이 즉 기온과 습도를 가지고 공기의 성질을 색깔로 구분해 놓은 차트인데요. 이 보라색 계열의 차고 무거운 성질의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상층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가라앉으며 지상 부근의 고기압을 강화시키고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크게 3가지의 날씨 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온이 극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풍특보가 그리고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따뜻해진 해수면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을 하겠는데요. 이 눈구름대가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류를 타고 내륙 쪽으로 유입되면서 전라 서해안과 충남권 그리고 제주도에는 눈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각 세부적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온 전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기온, 서울의 기온 예측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기압골의 전면에서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지역까지 영상 10도의 기온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이제 오후부터는 점차 북쪽에서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퇴근 시간대인 저녁부터는 체감온도가 영하를 기록하며 매우 추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최저 기온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그리고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하 5도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하 10도까지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그리고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11월 1일에는 바람도 잦아들고 고기압 영향권에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기온에 떨어지는 영역이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하 5도 이하의 기온 분포가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하 10도의 아주 낮은 최저기온이 나타나면서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긴 하겠지만 2일까지 최고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번 추위는 2일까지 지속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북쪽에서 찬 성질의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일보다 15도 이상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매우 낮은 체감온도를 기록하면서 현재 10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아닌 한파경보로 바로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따라서 취약계층하고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추위가 지속되면서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오늘 내린 비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얼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보행자 및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아까 기온 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12월 1일 절정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12월 1일 낮부터는 한파특보가 해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풍 그리고 풍랑특보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서해도서지방 그리고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해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30일 밤과 1일 아침에 강풍경보로 격상돼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특보사항 계속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랑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현재 서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해서는 풍랑경보가 그리고 그 밖의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다시 풍랑경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특보 계속해서 확인 부탁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수와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 수치 모델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해수면 위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며 구름이 발달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호수 효과에 의한 구름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강도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해기차 해수면 온도와 기온과의 기온차가 클수록 이러한 호수 효과에 의한 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황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구름대가 발달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그 구름층의 온도에 따라서 눈의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눈구름대의 연지 구조를 살펴보면 0에서 0도에서 0하 10도 사이에 주로 구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강수량으로 많은 적설이 나타날 수 있는 눈의 효율이 좋은 구조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눈의 결정 자체도 한방눈이라기보다는 판상형이나 바늘형과 같은 적설 효율이 다소 낮은 구조의 눈이 현재 서해상 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이제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 내륙 쪽으로 유입되겠는데요. 이렇게 유입되는 풍향의 방향에 따라서도 적설이 나타나는 구역이 현재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서해상 쪽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유입 경로를 주로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전라권 서부 그리고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현재 적설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전북 지역에 노령산맥이 위치해 있는 고창이나 지금 내장산 부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형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한라산과 부딪히는 주로 제주 서부와 북부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예보를 통해 이 강수와 관련된 시종과 그리고 적설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는 서해상의 해기차 구름대가 30일 새벽부터 서해안에 유입되면서 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남 서해안은 12월 1일 새벽까지 그리고 제주도는 12월 1일 오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가 종료되는 시점은 내륙 쪽에 한기가 쌓이면서 국지고기압이 형성되고 내륙에서 해상 쪽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 강화되는 1일 새벽 정도의 강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상되는 적서를 살펴보시면 전북 서부 그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 그리고 지형의 효과가 더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서해안, 충남권 중북부 내륙, 전남권 서부에도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충남권과 그리고 충북의 중남부 지역에는 0.1cm 미만의 눈이 약하게 날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의 상황을 조금 변동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1일 새벽에 강수가 해상 쪽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상층에 중국 북동 쪽의 반시계 방향의 흐름에 의해서 해상 쪽에서 내륙 쪽으로 유입되는 기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고기압의 강도적인 측면이나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강수 형태라든지 강수 구조가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예보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향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점에 저희가 위험기상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나 그리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강수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예보 상황입니다. 중기 예보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3일에 다시 한번 중국 북동 쪽에 위치해 있던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회전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기압골을 다시 한번 유입시키면서 강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또한 지금 현재 각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앙상블에서도 지금 아직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보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 또는 실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수시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항 자세히 설명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서는 전국에 강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를 기해서 한파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기온이 급감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오늘 내린비로 인해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과 그리고 보행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추위가 2, 3일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 그 먼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는 풍랑경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발표되어 있는 만큼 선박 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30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서는 해기차에 의한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이 눈구름대가 지상에서 유입되는 기류를 타고 내륙 쪽으로 유입되면서 전라권 서해안 그리고 충남과 제주도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설 효율은 낮고 그리고 구름대 발달도 2km 미만이지만 지역 효과가 더해지는 전북 그리고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소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많은 눈이 쌓일 수 있다는 점 주의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이후에 기압계의 변동성이 현재는 좀 큰 상황입니다. 1일 후반과 그리고 3일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중국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찬성지를 가진 고기압, 저기압성 순환이 계속 느리게 동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압골을 주기적으로 통과, 유입시키는 구조를 보이면서 1일 후반과 3일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보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 또는 실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이 가능한 시점에 수시 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시 브리핑 발표 마치겠습니다.